저는 지금 낚시를 하러 갑니다 It's your heyday! 저는 자신의 영역 날이로 여행을 삼켰고 있다 같이 낚시를 하시고 Fa Sao Paulo Aang чувствIA specificfao Aang constructed 퇴징이 짱짱으로 오기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다 퇴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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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테도 잡았습니다 1시간 만에 뽈락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와 뽈락이다. 엇기 잡냐 하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예쁘게 나와요. 고기를 저 앞에 내밀고 고기를 쳐다봐요. 사람을 쳐다보면 안 예쁘게 나와요. 날씨들을 직각으로 세워요. 날씨들을 밑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위로 들어 날씨들을. 반대쪽으로 돌려. 고기를 쳐다봐 고기를 쳐다봐. 고기를 밑으로 숙여 날씨들을. 글쎄.. 도대체... 이제 10분 뒤에 철순배로 때까지 장만을 밖에 못 잡았고 이제 마지막에 희망의 베러치 안에서 포인트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과연 유동행위도 거둘 수 있어야 하는지 이제 숙소에 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자연산 회를 서비스로 주셨고 이것도 호르베기? 호르베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야식으로 먹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뭐 먼저 먹지? 일단은 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행복해 제가 직접 만든 음 뽈락 버터구이입니다 이거 냄새가 진짜 대박 생선을 이렇게 버터에 부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음 이거 진짜 맛있네요 마늘뚱이랑 같이 이거 한 달 살기도 유행이잖아요 남해에서 한 달 살면 바다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부터 독일마을 양떼목장 그리고 이렇게 밤낚시까지 또 저는 또 내일 아침 소핑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먹고 치우고 짐까지 다 싼 다음에 이제 치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얼 헤이데이 입주얼 헤이데이 입주얼 헤이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